자기 집 안방에 이제 그 선큰이 지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에요 가볼까? 아 생돕을 한 적 없다니까 어? 뭐 할까 이번에? 뭐 할까? 랜덤 가능? 랜덤하고 알려줄게 5킥 이제 나도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운에 맡기자고 어우 프로토스 자 나 믿지? 프로토스야 프로토스 정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거짓말 같은 걸 이제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?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야 좀 늦게 나갔다 근데 센터가면은 이제 백 백원 좀 넘게 모일 것 같습니다 어, 살짝 늦은 감이 있어요. 하지만 그래도 엄청 늦지 않게 왔습니다. 자, 해줄게. 지났어. 언제 오니. 기다리는 데 또. 오케이, 고고. 금방 왔구만. 자. 게이트 지어줄 준비할게요. 원래 이제 시간은 상대적인 거죠, 여러분들. 어? 아이고, 천국 티켓님. 또 백배속으로 감사합니다. 공방이나 이제 레더 위주로 하죠, 저는. 네. 네. 홍님 말고 또 5,000원원. 또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어서 오시고요. 감사합니다. 요새 또 굉장히 덥더라고요, 여러분들. 네. 집에서 이제 알튜브 보면서 에어컨 틀고 이제 알튜브 보는 게 꿀맛이지. 자, 칼럼 지워줍시다. 어디에 있을까, 상대가? 빡서친 아니겠지요. 빡서친 아니겠지요. 빡서친. 두 번째라도 되라. 아, 우오, 야, 입구막 갔다. 큰일났다. 아, 또, 후원 또 감사합니다. 질럿을 일단 센터게트 했는데 입구가 막혔다. 이거는 좀, 좀 아쉬운걸. 컷! 질럿 모아서 모아뜨기 갈게요. 아직 센터게트인지 모르니까. 마린이 한 마리밖에 안 찍으면은 그래도 이제 괜찮단 말이지 하하하 자 근데가 이제 많이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기면 희나긴 하지 어 자 주말이로 압박을 해줄 생각이에요 자 이게 그 수리밀을 청구해주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마디 떼가면은 바로 대응을 하니까 두마디 떼가는거에요 자 두마디 찍어줬어요 상대 자 세마디까지 이제 나와있구요 강동천님 슈퍼채팅 2500원 감사합니다 라스트채널에서 개청자 혼내줬습니다 리플러지로 보내요 후원도 감사합니다 제가 게임을 한 사이에 또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된 모양이군요 어 자 오 일단은 막혀있어요 애눈 달고있죠 사네기 한번 때려주자고 자, 아프기는 합니다 자, 자팡님 또 만원우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, 마린이 너무 거슬리긴 한다 한 번 더 이번에 드라군도 오고 있습니다 여기 때려줄 거야, 여기 자, 커맨드 지어주고 있죠, 커맨드 커맨드를 일단 빠릅니다 압박 계속 주는 중 커맨드를 좀 따라가야겠군요 자, 커맨드를 좀 따라가야겠습니다 압박을 일단은 계속 주고 있단 말이지, 나도 자, 수리비 계속 청구 중 따끔해요, 일단 여기까지 하자, 여기까지 어, 빌드가 일단은 이렇게 좋진 않아요, 제가 아이고, 일성님 또 5만원우원 아이고야, 또 5만원우원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, 또 잘 보고 계시다고 또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 자, 상대 내 위치도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내 위치 알아? 경찰이 안 됐거든요, 그리고 자, 자 자, 민의할이 부족합니다 어, 비빈 국가 좀 봐봐라 어?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구나 어? 다크라니요? 다크에 이제 뭐 아두도 없는데 다크를 좀 많이 의식하고 있어요 이 친구 가난하긴 하단 말이지 빌드 자체는 일단 제가 좋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업저브 한번 가겠습니다 자 딱 했네요 질러서 일단 좀 빼주고 일을 해주고요 트리플 한번 가져갈 생각입니다 상대가 이제 타이밍 넣치도 나올 수 있습니다 조심을 해야 돼요 업저브 한번 찍어주면서 찍어주면서 판렬 하나 지어주고요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상대가 궁금하죠 찍어주고 아직까지 별다른 구조는 없고 수강상태 게이트를 일단 좀 추가해줄 준비를 해야 되긴 해요 상대가 이제 저보다 멀티가 빨랐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마이 깔렸다 마이 깔렸어 하나 여기 지뢰밭이요 지뢰밭 조심해야 돼 자 하늘가 깔려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마인 숫자 한번 체크를 해줬고요 여러분들 이거 탱크 이용해가지고 한번 하려고 했었나보네 어 자 터렛을 일단 둘러줘 있는 것 같은걸 자 마인 제거했죠 신용연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용연님 또 만원우원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대가 이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3팩토리여 3팩토리 한번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나올 만한 빌드고요 잘 막아줘야겠죠 나온다면은 트리플을 먹을 수도 있지만 자 포지 하나 올려줄게요 일단 여기 하나 올려주고 시즈모드 한번 풀었죠 트리플 하나 찍어줄게 자 질러지지 4마리 맞춰줄 준비하고요 한번 나오겠다는 의도 같죠 이거 자 점심점 나옵니다 하나씩 제거해줄게 자 오 드라븐이 좀 많이 죽긴 했지만 아 마인이 좀 아쉽네 이거 더 이득을 볼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소모점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바둔과 리볼리지도 한번 올려줄까 일단 자 서틀 찍어주는 중 자 탱크를 일단 다 줄여놨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원적으로는 이제 손해지만 저는 이제 트리플이 있단 말이에요 손해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말이지 자 엘지체크 한번 잘해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비벼주겠다 동료가 오 마인이 약간 불량품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자 목저버가 일단은 좀 와줘야겠고요 다 보고 있습니다 팩토리야 팩토리 굉장히 많아요 상대 자 질럭 견제 이런 것도 까다롭거든요 어 쉬고 봐라 자 때려주면서 이제 까다롭게 한번 해주자고 게이트를 좀 많이 늘려놓을게요 일단은 일꾼을 좀 쉬면서 가줄게 이제는 자 한번 상대가 강하게 올 예정이라는 거죠 강하게 손것도 한번 눌러줄거고 오호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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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거야 어 이 친구 봐라 뭔가 이제 수상하다 했더니만 몰래 이제 꽁꽁이가 있었습니다 상대에 뛰어져 채팅만으로 채팅만으로 이렇게 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거 실질적인 타격을 주진 못했지만 말이죠 자 한번 온다는 건가 여기 들어오려고 쉽지 않아요 자 커밋들을 붙여놓읍시다 일단 옥저버 자 견제 위주로 한번 가구요 일단은 그 멀티도 이제 잘 먹어줘야겠습니다 내가 이러면은 좀 같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하지 하하 파이탑 플로르를 찍어줄게요 이제 여기 마이닝 또 벌트라 있을거란 말이지 그렇죠 자 이거를 일단 멀티를 좀 잘 먹어줘야 됩니다 멀티를 셔틀 계속 찍어줄거구요 추가적인 멀티가 일단은 없는거 같죠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이제 투포지 올려줄준비 슬슬 또 한번 나오나 자 과감하게 나올준비합니다 상대 자 과감해요 시즈보드 풀겠죠 안풀면 죽어야지 자 시간을 계속 끌어주는 모습 자 만화 업그레이로도 하면서 말이죠 여기도 이제 풀오브를 붙여줄 예정입니다 풀오븐 넥서스 하나 더 가만히 있으면 견제 계속 당할텐데 뭐라도 이제 하는게 좋을거에요 상대 자 나올준비 하죠 9시로 그럼 9시로 가나 자 9시 이제 병력이 좀 움직이고 있죠 이제 스톰업이 됐거든요 한번 갈준비 하겠습니다 예약 좀 해놓고 파파 파파 자 스톰업 견제 들어갑니다 멀티태스킹을 일단은 걸었죠 멀티태스킹 자 좋습니다 페루는 한번 또 지어줄거구요 한번 더 들어갈까 아픈 곳을 어 이제 견제해주는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함 더 함 더 기쁨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더 시원하게 그렇죠 제거줌 좋아요 잘 제거를 했어 야 마일을 깔아준단 말이야 이 친구 여기는 저 볼리앗이 있구요 계속 들어갈 예정 프루브는 많거든요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프루브 좀 우겨주면서 백업을 한번 해줄까 자 수비 잘해주는 중 본진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본진도 한번 들어갈 예정 여기에 이제 터렛이 있을까요 터렛이 없죠 자 아직 한 발 남아있다 아직 한 발 남았다는거지 그렇죠 어 마나오비 됐기 때문에 마나가 금방금방 찼단 말이야 한번 더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멀티는 계속 늘어나구요 자 저쪽 다섯 개시 예약 여기 한번 가볼까 멀티가 있을텐데요 자 아 이거 마나가 1이 부족해가지고 못 때렸다 이거 괜찮습니다 여기 이제 마나가 찼을텐데 자 상대 이제 나오죠 이제 가만히만 있으면 쉽지 않기 때문에 한번 나와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견제는 끝나지 않아요 여기 나왔다는거지 여기에 변경이 좀 없다는거거든요 자 견제 한번 더 상대가 공격을 가는중에도 견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한번 가볼까 자 한번 제대로 한번 막아줍시다 자 두번 뿌려주면서 말이야 오야 잘못갔다 깔끔하게 막아줄 예정입니다 한번 잘 뿌려주면서 말이죠 타이틴 플러 타이틴 플러 계속 찍어줄거고 잘 막았습니다 일단 견제가 견제가 그러면서 또 갈 예정 자 가자고 여기도 이제 먹어주면서 공협 완료 공사법 준비중 자 여기 한번 갑니다 자 스톰 한방이 부족하네요 일단 저희도 이제 피하기 바쁘단 말이죠 계속 한번 더 옵니다 하이틴 플러 자 마나가 금방 찹니다 다시 아픈 곳을 또 찔러줄 예정입니다 여기를 이제 한번 돌아와주면서 캐논이 있어요 캐논이 자 한번 더 따끔합니다 따끔합니다 따끔해요 따끔합니다 한번 더 데려올거야 악판이랑 이것저것 다 태워서 가보자고 자 가겠습니다 회전 지어줄거야 어 프루브도 옮겨줄게요 프루브가 일단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말이죠 본진이 좀 일꾼이 많을 것 같은데 본진 자 그렇죠 아무래도 이것이 이제 따끔하게 제거를 해주고요 총이 이제 부족하단 말이지 그러면 안마다 어 일꾼이 좀 많이 없어요 상대 자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악판으로 마무리 지지가 이렇게 또 나와버리게 됩니다 어 상대 힘이 빠질 수 밖에 없죠 방이 있나 이제 상대가 방이 없지 않을까 있네요 수고했어 아니 수고했어 사러왔어 자 자 다음에 또 보자 어 꺼져 갱 가위 자 이렇게 또 상대가 이제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여기까지 더 이상은 이제 힘들어요 상대를 이제 모아줍시다